오늘은 전립선암과 세균성 질환을 사멸시키는데 쓰이는 장미과 홍가시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가시나무는 단풍이 들 때와 잎이 새로 나올 때 붉게 변한다 하여 홍가시나무라고 부릅니다. 주로 중남부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고 꽃은 온유월의 흰색으로 핍니다. 현재 관상가치가 많아 큰 도로변의 가로수에 심어져 있으며 관공서에서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목재의 재질은 매우 단단하여 악기를 만들 때 쓰고 차량용 목재와 배선박 재료 등에 고루 응용됩니다. 홍가시나무는 봄의 가지와 뿌리를 일부 잘라내어 산목과 꺾고지로 번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미는 쉬고 따뜻하며 잎과 열매를 약으로 쓰고 초림자라는 양명을 사용합니다. 먼저 동물실험에서 홍가시 잎 70% 추출물에서 개구리의 심장과 적출한 토끼의 장관 기능을 억제하였습니다. 마취시킨 개에 대해서는 혈압을 내리는 작용이 있었고 몸안에 쌓인 유해물질과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작용이 있었습니다. 한방에서 홍가시나무 말린잎은 풍사를 몰아내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며 오장의 원기를 보강할 때 적용합니다. 또한 허리통증과 관절통, 근육통 및 신경통을 잘 없애줍니다. 이때 통증질환에는 홍가시나무와 황칠나무 각 5-7g의 대추를 넣고 물에 함께 다려 아침과 저녁으로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임상실험에서는 신장과 콩팥, 전립선암, 생식기 기능 보호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는 한국생약학회 보고 내용 중에 전립선암에 대해 강한 항증식 활성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홍가시나무 잎 추출물로 전립선 질환을 검사하였는데 감수성 전립선암 세포증식은 30% 억제하였고 불감성 전립선암은 100%의 항증식 활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전립선암에는 잎을 그늘에 말려서 독활립과 배합한 후 산재 및 환재로 만들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홍가시나무 잎 추출액은 시험관 내에서 주혈읍충의 유충과 고동을 사멸시켰으며 이 병은 세계적으로 2억 명 정도의 감염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주혈읍충이나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홍가시나무 잎 2,3g에 감초를 넣고 다려서 먹으면 그 어떤 살충제보다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진을 치료할 때 쓰기도 하는데 풍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고 귀가 부으면서 목의 통증으로 시작되고 얼굴과 몸에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울러 발열이 동반되면서 높은 감염성 질환으로 커지게 되는데 이때 홍가시 잎을 다려서 먹으면 됩니다. 다음 홍가시나무 열매는 아랫배에 딱딱하면서 뭉친 덩어리가 잡히거나 자꾸 커져만 가는 것을 막을 때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복수증과 복부평망감, 내장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 그리고 어혈정체 및 아랫배 냉증을 푸는 데 쓰입니다. 그 밖에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설사를 그치게 해주며 지혈작용이 있어 치질과 의장출혈, 대변출혈을 멈추게 할 때도 적용됩니다. 홍가시나무의 잎은 말린 것을 기준으로 3,5g을 뜨거운 물에 달여서 먹으면 되고 독성작용이 있어 감초나 대추를 넣고 끓이면 해독을 풀 수가 있습니다. 건조한 열매는 7g을 물에 달여서 식사 후에 드시면 되고 외용제로 사용할 때는 짧게 가루를 내어 피부에 바르거나 코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홍가시나무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알케인 성분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정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격렬과 어지럼증, 호흡장애가 일어나고 눈에 들어가면 시야가 어둡고 흐려질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